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이 주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동물원의 경우 생태동물원 전환작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한 후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전주동물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한 생태동물원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은 이 같은 작은 우리들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시켜 동물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은 사육시설을 친자연적으로 넓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은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우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리 안에 갇혔던 그러한 상황에서 동물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자연조건이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식 공간 확장작업으로 동물과 관람객 간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주동물원은 올해 8월까지 입장객만 46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전환을 통해 동물복지와 관람객 만족도를 함께 높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감사합니다.